보이넥스토어가 연습에 몰입하고 있는 연습실 곳곳에 관찰카메라를 설치한 뒤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연습실의 음악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아 뭐야 어떤 녀석이야 아 못 같아 팬들을 위해 클라인 연습 중이었는데 미치겠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너는 프로 아이돌처럼 폭력적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네 컷이야 내 믿음이 터져나올야 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